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혁신과 경제 활성화, 조속한 국정정상화를 위해 황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각종 논란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하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황 후보자의 공안통 명성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지난 2013년 2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될 때 이미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공안통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검장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롬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정관 예우 논란도 다시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 국무총리 내정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리면서 청문회에서 황 내정자를 둘러싼 업무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치열한 검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인 우방이 지역주택조합에 적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확보한 부지가 이미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는 곳이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우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를 통해 동구시남동 수협공판장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부지 확보가 80%를 넘어야 하지만 수협공판장 부지를 빼고선 이 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우방이 태양을 시공사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협 부지를 사들인 것은 상도독을 어긴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우방은 수도권의 다른 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의 핵심 부지를 매입해 알바퀴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되고 또 계약자들도 잘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정신으로만 한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든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우방 측은 자체 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의 경영 차원이었다면서 알바퀴나 시공사 가로채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칠곡괴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에 숨지게 한 칠곡아동학대사건에 피고인 37살 임모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호와 치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상습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구를 상징하는 심볼과 캐릭터 등을 두고 지역 안팎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시민 500명과 서울, 대전, 부산 등에 거주하는 시도민 1,000명을 상대로 도시 브랜드 시민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팔공산을 형상화한 심벌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대구시민 25.6%, 타시도민 19.4%에 그쳤습니다. 대구 캐릭터인 패션리에도 대구시민 14.8%와 타시도민 19.3%만 호감을 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대표 슬로건으로 사용해온 컬러풀의 대구의 경우 대구시민 49.6%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타시도민의 긍정적 평가는 27.1%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심벌 캐릭터 슬로건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참가자 대부분이 심벌과 캐릭터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구 경북의 상장 법인의 수익성이 호전됐습니다. 반면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가 12월 결산지역 유가증권시장 등 91개 기업의 1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각각 68.5%와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평화산업과 조일알미뉴, 대오에일엘 등 9개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1.8% 감소했습니다. 대구 사무소 관계자는 대형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의 실적 개선 영향으로 지역 전체 수익성 지표가 좋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는데요. 대구와 경북 한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은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